원 투 원 투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곤 하하하하 하나님 자기 형상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장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장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좋아요 아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수인이처럼 이번 아예니 목사님 할테니까 목사님 하는 구간까지만 따라해봐요 원 투 원 투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장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장세기 1장 27절 말씀하멘 백점 백점 좋아 이번에 희진이 차례 희진이 음소가 풀어주시고 목사님 하는 구간까지만 따라하면 돼요 원 투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곤 하나님의 형상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